경남 과제에서 20대 남성이 폐지를 주워 생활하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. 이번에 울산에서 술 취한 20대가 폐지를 줬던 70대 할머니를 폭행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다행히 현장을 지나고 고등학생들이 할머니를 구해 큰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. 주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울산 언양읍의 한 골목길에 폐지를 줍는 70대 할머니가 들어옵니다. 잠시 뒤 한 젊은이가 골목길로 와 할머니에게 말을 건네나 싶더니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. 할머니가 저항하자 수차례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입니다. 결국 힘에 붙인 할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. 그나마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더 이상의 폭행은 막았습니다. 지난 9일 밤 25살 정모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버스를 기다리다 골목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77살 할머니를 폭행했습니다. 다행히 현장을 지나던 고등학생 3명이 이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. 갔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할머니가 밑에 깔려서 그러고 계시는 도망 못 가고 못 때리게 잡고 있었고 저는 영상을 찍고 있었고 친구 한 명을 신고하고 있었어요. 할머니는 목과 머리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. 욕하지 마고 집에 들어가거라 내가 한 두 손은 집에 그냥 가라 그랬거든요. 그것까지는 욕을 하든 말로 날로 집을 치고 쭉 쳐박고 두드려 패고. 정 씨는 경찰에서 할머니의 혼잣말을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폐지를 주워 생활하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구타에 숨지게 한 지 한 달여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진 겁니다.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차별 폭행이 잇따르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주희경입니다. MBC 뉴스 주희경입니다.